자, 그럼 리뷰를 이용해서 이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덱스.html 파일을 시작점으로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예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우선 인덱스.html 파일에서 제가 이것을 복제해서요. 저는 codingeverybody.html이라는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일단은 이 codingeverybody라는 이 파일을 열어서 잘 동작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겠죠. 자,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화면 전환이 잘 되고 있고요. 이 방향키로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자, 리빌은 여러분이 이 html의 마크업을 리빌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쪽의 약속과 같은 거고요. 우선 바디 태그 안쪽에 div라는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리빌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프리젠테이션들은 이 div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이 slides라고 되어 있는 이 엘리먼트 이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은 section이라는 엘리먼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ction이라는 이 부분,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부분 있죠? 이게 한 장의 슬라이드고요. 이 밑에 있는 것이 또 한 장의 슬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학습방법은 여기 있는 예제를 그냥 두고 여러분이 직접 여기에다가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해서 따라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 밑에 있는 걸 보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sec.tion 자, section이라는 엘리먼트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제목으로 h1 생활코딩 h1이라고 하구요. h3는 누구나 프로그래밍 하는 세상 이라는 저희의 슬로건을 적고요. 그리고 p 태그로 생활코딩은 일반인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제 파일을 브라우저로 열고요.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작성한 html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텍스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텍스트들이 너무 크다면 이것은 html, css, javascript로 이루어진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css의 사용법을 아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저기 있는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타일시트를 선언을 했고요. h1 태그 h1 태그는 여기 있는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태그죠. 저 태그에 이 폰트 사이즈를 70 픽셀로 하고 이 리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과 충돌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임포턴트를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선언한 이것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저 폰트의 사이즈를 70 픽셀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이라는 h1 태그의 텍스트 크기가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의 핵심은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드는 섹션이라는 태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컨텐츠가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드를 구성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섹션 또 h1, h3, p 태그 이런 것들의 기능성은 사실 별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html을 모르셔도 대충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코딩을 한다거나 또는 디자인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수정하고 싶다면 html과 css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수업 말미에 제가 html, css 수업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저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리비를 사용하는데 html, css에 대한 고도의 지식은 필요 없다는 것 그거는 기억해두시길 바라요. 자 그럼 첫 번째 예제는 이미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 예제는 똑같은 섹션을 쓰고 있는데 aside class note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프리젠테이션 파워포인트 같은 걸 보면은 이 메모를 적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화면에 출력되진 않지만 이 발포자 도구 같은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모들이죠. 이런 메모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예제로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리로드를 한 다음에 자 방금 heads up이라고 하는 이 태그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s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액세스 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이 만든 코딩 에브리바디 좀 html 이라고 하는 이 리빌의 파일을 현재 저의 그 파일을 그대로 브라우저를 읽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안상의 문제로 어 발표자 도구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리빌을 자신의 웹서버에 올려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 기능은 이 기능은 뭐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웹서버에다가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주소가 좀 바뀌었죠? 아까는 제가 저의 컴퓨터에 있는 걸 그대로 이 브라우저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저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웹서버에서 리비를 실행을 시킨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s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슬라이드 노트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기에 방금 보셨던 이 밑에 있는 이 내용 있죠? 여기 o-hey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노트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 화면과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될 화면을 미리 볼 수 있고 얼마나 시간이 경과됐는가를 볼 수 있는 이 발표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 이런 발표자 도구나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이 원격 제어 같은 이 고급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웹 서버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웹 서버를 구입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기의 컴퓨터에도 웹 서버를 까는 거고요. 우리 생활코딩의 아파치 수업을 통해서 이 아파치라고 하는 웹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버티컬 슬라이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버티컬 슬라이드가 뭔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방향키를 좀 주목해주세요.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보면 버티컬 슬라이드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아래쪽 방향키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클릭하면 위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 버티컬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슬라이드를 하다보면 그 슬라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이 서브 토픽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 버티컬 슬라이드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브 슬라이드를 좀 더 구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서브 슬라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중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섹션은 한 장의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엄격하게는 다른데요. 한 장의 슬라이드 밑에 또 다른 슬라이드를 추가하게 되면 이것들이 버티컬 슬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밑에 또 다른 슬라이드 그리고 슬라이드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각각이 수직으로 나열되는 슬라이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트랜지션 효과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은 소스를 열어보면 이 소스의 하단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 밑에 리빌.initialize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보시면 트랜지션이라고 적혀있는 것 뒤에 디폴트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디폴트 이거를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큐브, 페이지, 컨케이브, 줌, 리니어 이런 여기 적혀있는 것들로 저 내용을 바꿔주시면 저기 이것에 해당되는 효과로 이 리빌의 장면전 효과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큐브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큐브로 바꾼 다음에 이 페이지를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안됐던 건 이 URL에 아까 제가 클릭하면서 트랜지션을 클릭하면서 강제로 효과가 지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혹시 뒤에 뭐가 불필요한게 묻어있으면 그거를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제가 리로드를 해서 장면 전환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큐브 효과로 장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 전역으로 큐브라고 하는 장면 전환 효과를 제가 적용을 했는데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독립적인 다른 슬라이드 효과를 다른 장면 전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큐브나 페이지 효과를 여러분이 전역 효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개별적인 페이지의 장면 전환 효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그러면 저는 현재 큐브로 되어 있는 장면 전환 효과를 이 디폴트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페이지 있죠? 이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에다가 섹션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데이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값으로 줌을 주게 되면 여기 있는 해지업이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장면 전환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렇게 개별적인 페이지도 슬라이드 효과를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빌은 이 테마 기능이 있는데요. 이 테마를 통해서 디자인 세트를 쉽게 쉽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마는 리빌의 css 밑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테마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의 이름 css를 제외한 이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같은 경우는 여기 default.css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문으로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리고 심플로 바꾸면 이 하얀색의 아주 간결한 형태의 이 테마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디자인을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면 제가 아까 css를 직접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있는 테마 파일 중에 하나를 카피하셔서 거기 있는 내용을 이 수정하신 다음에 그 테마를 사용하시면 나중에 리빌이 이 파일 하나만 쓰고 말 건 아니잖아요. 재활용할 때 훨씬 더 쉽게 재활용해서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면 자 우선 api라는 것은 이 리빌을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빌에서 제공하는 이 api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left는 뭐 왼쪽으로 가는 거고 right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런 명령어들을 위해서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마우스나 또는 버튼을 이용해서 리빌을 제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래밍 api를 통해서도 리빌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열고요. 구글 개발자 도구를 연 다음에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을 열고 여기서 저기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 리빌.left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빌이 왼쪽으로 트랜지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리빌에는 멀티플렉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다른 말로 원격 제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노트북에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해서 그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발표를 할 때 노트북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들을 보면서 좀 더 자유롭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터라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잖아요. 이런 기능을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노트북에서 재생되고 있는 리빌의 화면을 제어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발표를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우선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그냥 열어서 브라우저로 열면은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웹서버를 설치하고 그 설치된 웹서버 위에서 리빌을 동작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리빌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매뉴얼에 보시면 멀티플렉싱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리빌 JITSU 토큰이라고 하는 URL이 있습니다. 자 이 URL을 방문하셔서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동작하는 화면과 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화면을 동기화시켜서 한쪽을 바꾸면 한쪽을 변경하면 다른 쪽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카피하기 전에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이 두 개의 정보를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초기화 로직에 추가시켜줘야 됩니다. 우선 멀티플렉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카피를 해서 제가 codingeverybody.html 밑에 이렇게 멀티플렉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멀티플렉싱 앞에 이렇게 콤마가 있어야 되고 뒤에도 콤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JSON의 표준이에요. id secret에다가 우리가 가져온 이 값이 있죠? 여기 있는 secret을 카피해서 secret에 입력하고요. id를 카피해서 id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뉴얼을 보시면 dependenci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걸 카피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덮어쓰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이렇게 콤마를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된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우리 예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서버에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실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하나를 더 띄어서 조그만 화면에서 똑같은 url로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화살표 키를 눌러서 한번 슬라이드를 이쪽에 있는 브라우저를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뒤에 있는 브라우저도 동시에 제어되고 있죠?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브라우저를 제어하면 여기 있는 작은 브라우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동기화가 되죠? 그럼 이것은 지금 같은 컴퓨터 안에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노트북에 있는 화면에 해당 화면에서 출력되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레젠터가 없어도 스마트폰만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호제 로제